퓨리검 후팟 배터리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카시지 꺼져 됐다, 괜찮다 이제 엘리트 잡아도 되겠다 이 시도 지워버릴까? 냉기 반복 챙겨가는게 낫겠죠? 와아 개꿀 냉성암 잘 나오는데 응? 태양계 뭐지? 레포 끌거내기 홀로그램 이정도면 됐다 으아 방열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끌거내기로 다 잡아 없애줘 냉 냉 안녕 실버 우한 생강 응 땅그부샨 이것도 4천점을 안 넘어 버려 어? 어어? 럭키 세븐 나의 표창을 할까? 표창 강하다 강하다 진정으로 강력한 디펙트 디넘간 디넘간 디너필 킹씨 시작 핵분열 킹씨가 남겠지 영코스트가 저렇게 많은데 소주 트롤라베 다벨론데 다벨론데 진짜? 넘길까? 짱반구? 소주 소주도 별로 뭐야 작은집으로 바꿔줘요 엘리트 세 마리를 잡아보자 선택받은 자 원톤 킹을 원톤 킹을 작가 전해 이케 아 아 엔트로피 알고리즘 알고리즘 아까 집었어요 아까 나왔을 때 내가 왜 안 집었을까 와플 쌍설곤 똥구성 아아 아 1댓 맞췄다 냉정함이 좋아보여서 그만 긁어내기랑 층기장벽이랑 다 괜찮아보이네 써순 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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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하면 선수 아님 더 많은 드로우가 필요하다 어? 빙기 있으니까 없어도 되겠지? FTR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유독성 R 이제 걷어내기 먹으면 되겠다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어? 겁나 쎄 아이씨 뭐야 이거 마법사 길드야? 길드원 마법사 밖에 없네 공대장님 파티 이거지같이 차대 케틀베이 운동을 할까? 배 어거 배 운동하는게 훨씬 낫지 아 근데 냉정함 강호가 되는데 어차피 표창 두개서 표창 두개면 딜 안 모자랄 거니까 알 소실 그래 뭐야 포탈패스다 포탈패스다 뾰짱이라서 겁나쎄 힘 이식 오른다 끓어내기 이거지 끓어내기 명치 달려도 될 것 같다 넘치다 기넘감 디너 필 굿 서울지 서울지 구워 서울지 서지냐 버퍼냐 버퍼냐 서지냐 서지너면은 요거 요거 힘 먹을 수 있어 서울지 서스 버퍼 음 얼넥 투이키가 더 낫겠다 냉정함 많으니까 저쪽이다 트윗기 뭐야 이거 쇼드미 현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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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잇 알고리즘도 키우고 좋네 잘됐네 현드미 조각보음 불 좀 많이 말겠다 불 하나 불 둘 불 셋 버퍼도 강화해야 되고 조각보음도 강화해야 되고 해야 될게 많다 날씨 버퍼 강화하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애요 컴드는 도움만될거 같고 눈앓히기... 아 눈앓히기도 넣어서 강화해야되는데 눈앓힐 시간이... 눈앓히기 강화할 시간이 있을까? 강화의 의불 3개 있긴한데 눈앓히기를 집으면 플러스로 나오고 안집으면 플러스로 안나오는 고런 게임 펑혈펀 박대리 충전 지울게 없다 똥구성 지울게 다 빠지네 에이구... 저게 다 빠지네 이 좋은 냉기 밀집을 두고 어떻게 최고성 따비를 쓴단 말입니까 아니 타이밍 보소 후파좀... 제때좀 나와라 후파 67대 공생 디펙트 홀로그램 낡은 동전 성급함 직감 심호흡 직감이 좋을까? 심호흡이 좋을까? 심호흡이 낫겠지? 어? 심호흡 대 성급함이다 성급함 성급함 놀래 성급함 두개로 덱 엄청 세졌다 도움밍 도움밍 소주 완전히 아 도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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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알 켜게. 나이스. 아까 집었으면은 여기서 오열했다. 시그니처? 저거 왜 안 나와? 잊어. 저게 녹색 열쇠야? 되게 쉽게 잡았네 홀그램 하나 더 할까? 디넘강 디너필 세머항 수리 뭐야 이거 돌리 쇽겹캠 돌리 쇽겹캠 쇽겹캠 뾰짱 수리검 수리겸 수리겸 운동은 내일부터 수리겹캠 와아 곱하기 이제 구성이 공짜로 들어오네 다 힙힙힙힙히 사시니치 안 뜰까? 안 뜰까? 어.. 쏘세요 에이.. 비비 쫄아서 튀어내 졸려라는 딸팽색 졸려라는 딸팽색 졸려라는 딸팽색 눈 계속 갈 귀장 눈 아픈 카카 눈 아픈 카카 내 눈 아.. 내 눈 홀로그램으로 검거 눈 아픈 카카 아.. 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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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파 82댈 신민첩 18 아 이거 때 신민첩 18 찍을 때까지 못 죽였어 그것도 대단하구만 파월 파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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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재활용 부팅 과정 왜 항상 멤버십 카드는 다 올라와서 나오는 걸까요? 창방 퍼펙트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비벼틱 카카온, 나 подум아 이 장면은 안전용이 없었습니다. 발팽이 났으면 반갈륙 당할 뻔했죠? 아우 밀집 깎는뻐봐 아 심장도 밀집은 안 깎는데 액상격 액상니은 액상격 필요 없지 홀로그램이 몇 갠데 이 아쿠아 포션이 더 더 쓸고 있지 아예 들어간다 또 뭐야 이거 어따 써요 이거 아쿠아 포션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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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락 실패 아니 아직 냉정함을 하나도 못썼다는게 말이 돼? 아 너무 아프다 잠깐만 쌀쌀쌀쌀쌀 쌀쌀쌀쌀 쌀쌀쌀쌀 쌀쌀쌀 쌀쌀쌀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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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